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두서 없고 개연성 없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나타났습니다 집에 갇혀서 학교도 학원도 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 더 많은 공부를 해낼 거야 밀린 것들을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느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되돌아보니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복습할 것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들어야 하는 강의들도 너무 많고 아주 싱숭생숭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볼까 하다가 선생님 방금 확률과 통계의 마무리 마지막 강의를 촬영을 하고 그 강의 안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되는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확통의 개념의 센스의 마지막이지만 또다시 만날 거라는 물론 확신은 했죠 워낙 강의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막 했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일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되는 아주 사소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주제는 끌리는 사람과 연애하자라는 거야 선생님이 확통 강의 마지막을 촬영하기 직전에 지금 촬영을 해주시는 감독님이 사실 잠깐 선생님을 지금 촬영해주고 있는 원래 카메라 감독님이 아니라 같이 선생님이랑 오르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카메라 쪽을 잘 작동을 잘 하셔서 가끔 촬영을 해주시는데 지금도 그분이 저기 서 계신데 촬영을 막 시작하기 전에 그분과 함께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계시는 분의 꿈은 영화 감독이었고 그랬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그랬었고 선생님도 어떤 꿈이 있었겠죠?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은 되게 팽하게 강력한 두 개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는 선생님이었고 수학 선생님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땡땡땡이었어요 차마 말하기가 민망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꿈이기도 하고 강의를 듣다 보면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학생들이 웃으면서 댓글을 쓰기도 하고 또 선생님 꿈이 뭐였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 땡땡땡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내가 너무나 원했던 이 수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땡땡땡을 했었다면 나는 또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 우리가 이루지 못한, 놓쳐버린 다른 걸 선택함으로써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수학 강의보다 나는 이 땡땡땡을 했으면 훨씬 행복했을 것 같은데 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어 땡땡땡을 했으면 정말 매일매일이 나는 꿈같이 행복했을 것 같아 매일매일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행복해 미쳤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막 했어 그랬더니 저 감독이 지금 찍고 있는 이래용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사랑에 빠져도 사람과 사랑에 빠져도 그 사랑에서 결국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듯이 본인이 너무 좋아서 미쳐서 했던 일에서도 결국은 힘들어지고 그 일이 싫어지게 되는 사랑에 대한 유효기간과 같은 그런 시간이 존재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원했던 일이라도 결국은 그 일이 싫어지게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럼 지금 강의가 싫으냐 하는 어떤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좋아했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권태기가 오고 그 일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다 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유를 했지 바로 이 얘기야 이 수험생들에게 정말 공부의 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 중요할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선생님은 그 땡땡땡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여전히 지금 늦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99%를 인생에서 99%를 현실 속에 강의를 하는 것에 온통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넣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꿈을 생각할 때마다 어? 내가 이 1%를 향해 걸어가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거든요 그렇게 어떤 강력했던 더 강하면 강했을수록 그 꿈에 대한 어떤 그 뭐지? 미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나는 내 꿈이 아직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미련이라는 거는 나는 할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런 거죠 꿈에 대한 설레임 아직도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꼭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포인트야 방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려둔 결론이 뭐냐면 선생님이 그래 어차피 사랑에 빠졌다가 나올 거면 어차피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기왕이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래 어차피 유효기간 이후에 같아진다면 밍숭맹숭 있으나 없으나 인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미쳐서 정말 빠져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대와 연애를 할래 그게 낫잖아 어차피 똑같은 시간 이후에 끝날 거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선생님은 저분의 말에 동의하질 않아요 사랑에 빠졌다가 유효기간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뭐 그러잖아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결국은 끝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선생님 수강생이 들으면 선생님의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냥 뭐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갑자기 일반 수험생들이 들었을 때는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냥 이런 스타일이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봐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기왕 연애를 할 거면 어차피 만나야 할 거면 끌리는 사람과 연애를 하자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 싱숭생숭한 연애를 하면 아무래도 정신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하고자 하는 연애 세포를 좀 죽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에 선생님은 늘 한 표를 던지지만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도 있을까요? 가끔 선생님 수강생들 보면 30대도 있고 꿈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지 못하는 어떤 연애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을 홀리는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기왕 선택할 거면 같은 조건 하에 선택해야 된다면 끌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아 난 이 일을 하면 정말 평생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없으면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서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더니 지금 꿈이 있으면 딱 그 꿈에 맞게 공부하면 되는데 그 꿈을 이룰 만큼만 하면 되는데 지금 꿈이 없으니까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뭐든지 더 해놔야죠 근데 지금 학생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니까 공부도 더 해놓을 거예요 하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공대에 합격한 선생님 수강생 문지혜라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공부할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꿈이 있어 똑같은 조건 하에 선택해야 된다면 막 미치겠는 거 있죠 심장이 뛰는 그런 걸 선택하는 게 훨씬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 기간 안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근데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마 그만큼의 집착에 의해 괴로움도 커지고 희노애락이 훨씬 크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밍숭맹숭한 연애보다는 끌리는 사람과 연애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혼자 갇혀있는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떤 것에 끌리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나는 아직 꿈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선생님 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두서 없이 개연성 없이 왜 갑자기 싱숭생숭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문장 끌리는 사람과 연애하자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거고 두 번째는 또 개연성 없이 한마디 해보면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공든탑이에요 공든탑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아는 그 속담 그대로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생님 문장을 막 바꾸니까 아까 수업하다가도 저희 이제 감독님한테 선생님 그랬거든요 연대에 적혀있는 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거라고요 맞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진리탐구의 목표가 자유다라는 어떤 것을 막연히 모르고 있을 때는 한 발 내딛기도 두렵잖아 속박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근데 이제 진리를 탐구하고 알아감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거 알겠는데 근데 아까 선생님 그 말을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진리는 진리탐구는 자유롭기 위함이다 이렇게 문장을 바꿨어요 그게 선생님 특징이기도 해요 고유명사를 좀 바꾼다거나 문장을 내가 이해한 대로 바꿔놓는다거나 이게 특징이기도 한데 공든탑까지만 적은 게 뭐 정확한 속담이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건가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표 같은 이건지 모르겠지만 그 공든탑 그래서 이 키워드만 적었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냥 공든탑이라고 하자 해서 공든탑이라고 적었는데 공든탑이 어떤 건지를 선생님은 재수하고 깨달았어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어요 선생님의 재수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꽤 많은 수험생들에게 귀감이 된 것 같아 많은 학생들이 왜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웃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웃냐면 정말 너무 개연성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모의고사를 진행해야 돼 뭘 해야 돼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집에 있는 여러분들만큼 또 선생님 혼자 막 촬영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심리 상태가 그래서 그냥 뭐 오늘은 공부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지 마음을 먹었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수학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공든탑이라는 주제를 왜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적이 아마 없었을 거야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던 기회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은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할 거고 방학 때에도 그냥 이 긴 시간 이런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긴 시간을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네가 알아서 잘해야 돼 라는 딱 이렇게 맡겨진 적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겨본 적이 이 사회가 없을 거라고 거꾸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운영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싱숭생숭할 것 같아 뭘 하지? 뭐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는가? 뭐 개학은 용기가 됐고 사물학평은 미뤄졌고 오늘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지금 이 시점에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게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공든탑이 무너지리라는 거 공든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문장을 바꿔볼게요 공든탑은 never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게 진짜 갖고 있는 진짜 뜻이 뭔지 선생님은 재수를 하고 깨달았어 재수를 하고 고3 때는 선생님이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장에 들어가서 수능을 망쳤어 원래 나오던 모의고사마다 원점수가 70점 정도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대학 근체에도 못 가는 점수가 나왔고 그 결과가 정말 억울했었지 나의 19년은 어디 가고 정말 공부 좀 한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하루 만에 나를 평가해서 이 결과로 너는 이 근체에도 오지마 라고 딱 규정 짓는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고3 때 수능 보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워진 이 결과는 내가 아닌데 나는 왜 이 결과로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 많이 울었거든요 억울했지 막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람을 평가해? 나처럼 이렇게 찹쌀떡 하나 먹고 체해서 시험도 못 보고 화장실에 가서 토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3 때 수능 볼 때 그러니까 하루 만에 체크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 결과는 내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억울해했거든요 그리고 재수를 했죠 물론 그 억울해하는 과정 속에서 뭐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을 거고 진정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점수들이 모의고사로 나온 점수들이 그런 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 점수를 받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소한 깨달음으로 재수를 했고 재수를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재수생활을 했어요 공부 열심히 겸손하게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바꿔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재수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는 선생님이 한 번쯤 다시 캐스트로 촬영해서 N수생들에게 꼭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픈 추억이지만 선생님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음생들이 좀 힘을 내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꼭 한 번 이야기해야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재수하고 나서 공든탑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그 스무 살에 깨달았다는 게 참 인생을 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공든탑이 음 어떤 의미였냐면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선생님이 수능 보러 갔을 때 재수했을 때 수능 보러 갔을 때 고3 때랑은 너무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게 고3 때 수능장에서는 그날 하루가 나한테 어떤 하루인지 그 가치조차도 느낄 수가 없었어 그 수능 하루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지났어 벌써 어제가 수능이었던 거야 뭔가 내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서 나한테 감동적인 어떤 하루로 딱 기억될 그런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쓱 지나갔더라고요 수능 날이라는 게 근데 재수하고 나서 수능장에 딱 앉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순간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스럽게 풀었던 그 순간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느껴지고 그때 그 공기, 그 냄새, 그때 그 감정 그런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그 하루가 선생님한테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재수를 하는 동안에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시간이 신기하게도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대로 쫙 눌려져서 수능 날 하루가 되어서 나한테 딱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재수할 때 수능장에서 재수했을 때 그 수능장에서 그래서 그 한 순간순간이 나한테 정말 1년이었어 1년 동안에 내 그 모든 노력이 다 응축이 되어서 그 하루의 나에게 선물처럼 그대로 주어지는 이게 수능 날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수능장에서 수능을 잘 보는 것은 그날 하루 동안의 운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 그 수능장에서의 결과는 사실은 1년 동안 내가 만든 이미 결정되어진 거였다는 거를 스무살에 깨달아서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훈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아 이거구나 이게 그날 당일날 내가 선보이고 싶어 내가 완성하고 싶었던 탑을 수능 날 쌓으러 가는 게 아니라 수능 날엔 이미 다 쌓여진 탑 위에 정말 돌멩이 하나 얻는 걸 뿐이더라고요 다 쌓여져 있는 거더라고요 하루하루 하나하나 내가 다 이미 쌓아놨더라 라는 걸 수능장에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수능 날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느낀 공든탑은 바로 그거야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 공든탑이라는 건 경험에 따라 다른 가치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 스무살의 공든탑은 바로 이미 하루하루 너무나 탄탄한 멋있는 탑이 쌓여져 있었어 공든탑이 그래서 무너질 수가 없어 마지막 하루에 내가 어떤 짓을 한들 그 공든탑이 사라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 탑을 나는 확인하러 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냥 그날에는 그 탑이 이미 나한테 있었던 거야 너무 소름끼치는 그 인생의 교훈을 그날 깨달았어요 아 그냥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별 하나 얻는 그런 작업처럼 그냥 돌멩이 하나 언저로 내가 가는 거였구나 이게 공든탑이구나 아 하루하루 내가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이 사실은 곧 내가 원하는 결과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나는 누군지 여기는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싱숭생숭할 때에라도 하라는 거야 그냥 하던 걸 해 그냥 열심히 그 하루를 살아 오늘 하기로 했던 공부를 그냥 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전 캐스트에서 3월 대비 모의고사 천호신조를 만들고 기출 모의고사도 2회나 진행할 거야 그래서 지금 1회가 진행된 상태잖아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3월 학평이 4월 2일로 미뤄지고 여러분들 계약도 미뤄지고 그래서 3월 학평이라는 사실 지금 계약을 했으면 지금 이 3월이라는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고 새학기의 긴장감과 3월 학평 이슈 속에서 실력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기로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고 있을 그런 시기인데 이 3월이 근데 계약이 미뤄지고 3월 학평이 뒤로 가면서 너무 해이해져 버리는 정말 1년 시간 수험생활의 1년의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수업 일수가 줄지 않았고 그대로 뒤로 밀린 거거든요 그대로 3월 23일이 우리에겐 3월 2일인 거고 4월 2일 학평이 기존에 있었던 3월 중순에 그 3월 학평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대로 결과가 될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하기로 했던 것을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또는 피하지 말고 요즘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다음 주로 미룬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하기로 했던 걸 해내는 것 그게 무엇이든 그냥 그 시간 자체가 바로 공든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공부로 기결이 되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선생님한테 지금 19으로 20살로 돌아간다면 일하고 누가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을 준다면 난 이 땡땡땡 꿈을 향해 내 모든 걸 다시 한번 바쳐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고 어떤 꿈이든 꾸면 되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원래 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조교들이 다 수강생이었던 조교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했던 말 중 유행어 1번이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하러 오면 질문 끝나고 넌 꿈이 뭐야? 꼭 물어봤다고 넌 꿈이 뭐야? 라는 게 선생님이 유행어더라고요 정말 꿈을 좋아하고 꿈에 의해 삶이 참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 꿈이 있어서 또 내가 오늘을 살고 그 오늘이 그 꿈을 위한 공든탑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미분계술로 가르칠 때 이 순간 변화율 이게 바로 인생의 전부다 그것에 의해 평균 변화를 바뀐다라고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정말 수십 번 듣는다는 그 순간 변화율 그게 공든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오랜만에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되게 안타까운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캐스트네요 네 선생님 저는 꿈이 이겁니다 라고 막 오면 막 읽으면서 소통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꿈이 뭐니? 라는 실시간 소통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이상 끝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선생님 마음을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정답이니까 선택한 것이 정답이다라고 믿고 공든탑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모의고사에 관련된 어떤 소식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frames 입니다 네 inspires 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